아, 어렸을 때 보고 나서는 한 번도 안 봤죠? 아니, 미쳤나? 왜? 내가 뭐 못할 짓 했어? 아, 그땐 전혀 몰랐는데 이제 보니까 오빠를 닮은 것 같기도 해. 하... 가지가 찬다, 진짜. 같이 살려면 규칙을 지켜야 해. 왜 안 보자? 어, 이따, 루크. 그 젊은 아줌마 너한테 잘해줘? 나랑 무슨 상관이야? 너네 아빠랑 결혼했으니까 네 엄마지. 몇 살이래? 아, 얘. 아, 얘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. 걔 아예 짐 나는 거 아니야? 신고자분하고는 관계가 어떻게 되시나요? 아들이에요. 정옥이 걔 엄마 찾으러 간다 그랬어. 너 왜 나한테 말 안 했어? 아줌마한테 왜요? 나만 보면 맨날 제 무슨 사고 안 지나는 눈으로 쳐다보는데 무슨 말을 해요? 왜 저랑 같이 살아요? 너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느 한쪽은 반드시 포기해야 해. 아줌마는 아무것도 몰라요. 이거 아줌마 소리는 좀 안 하면 안 되냐? 너무말도 아니겠어. 절대 안은ziest. 그래alia. 여러분은 누구지? 한글자막 by 한효정